잠시만요. 댓글. 오늘 저랑 어땠나요? 안녕하세요. 혹시 성함이... 구나윤, 22살입니다. 나윤 씨, 27살 김지찬입니다. 어떤 일 하세요? 모델로 하세요? 저는 댄서로, 댄스 스포츠라고 혹시... 아니요, 저는... 아, 몰라요? 좀 잘 몰라요. 커플로 추는 건데, 라틴이라고 심바, 차차차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외적으로는 너무 제 스타일이고요. 날카롭게 생기신 분을 좋아해서 봤습니다. 와, 키 크다 이랬고 자기 열심히 하고 착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어요. 1라운드 미션. 상대의 땡땡을 맞추세요. 맞추면 19인 획득.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. 아, 이건 너무 쉬운데. 팔?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. 가슴? 틀렸나요? 저는 복근이라고. 아, 복근. 끊이질 말하는 그 초콜릿 복근? 자신 있을 만한 것 같아요. 허리 사이즈. 지금 살 떴는데... 잠시만요. 제가 춤을 추다 보니까 몸매를 좀 봐요. 봤을 때. 와, 되게 몸매 좋다. 20보다 미래요. 23. 어? 맞... 오? 맞췄어요. 맞췄다! 오, 23! 오케이. 획득. 첫 만남에 어디까지 가면... 아무래도... 손잡기? 맞아요. 맞췄네요.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손 잡을 때 어떤 거 좋아해요? 깍지 끼는 거. 저도 깍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평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... 앞으로 제가 잡아드릴 수도? 좋습니다. 나윤 씨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? 제가 생각했습니다. 첫 키스 장소. 몇 살 때예요? 중3, 고1? 공원. 근데 공원인데 이제... 그걸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? 공원의 벤치. 오, 맞습니다. 현재 통장 잔고. 통장 잔고? 아, 뭔가 내 실체가 다 까발려지네요. 혹시 하나만 물어볼게요. 단도직입적으로. 수익이 좀 쏠쏠하신가요? 이게 모은 돈은 제가 따로 있고 어플을 키면 나오는 금액. 100... 100만원? 다운. 다운. 70만원. 다운. 안 돼. 나의 현실인데. 씁쓸했죠? 50? 맞아요. 아, 50. 아니요? 되게 알뜰하게 산다?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.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.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저는 좀 제가 자존감이 낮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. 왜? 낮을 이유가 없는데? 저는 제일 잘난 게 하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진짜요? 전혀 아니에요. 그래서 무대를 하면 좀 이 모습도 보고 저 모습도 보고 하면서 자존감이 오르니까. 예쁘세요. 멋지시고. 감사합니다. 본인을 조금 더 사랑을 사랑하세요. 말하면 되겠네. 상대가 오늘 사랑을 선택한다면 이것 때문일 것이다. 성격. 긍정적인 편이니까. 나윤이한테 필요한 존재지 않나. 미소라고 작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되게 웃는 거 예쁜 사람처럼. 아, 저 예뻐요? 네. 코코넛? 안 웃었을 때가 살짝 코코넛 껍질이라고 하면 웃을 때는 그 안에 단물? 그런 느낌. 저는 20점. 저는 10점이요. 2라운드 미션. 의상을 받고 있고 상대에게 땡땡이라는 말을 들으세요. 고깃지 말 맞추고 싶네요. 근데 멋을 또 잃지 않은 편안. 당연하죠. 저희 미션 확인해볼까요? 네. 음, 오케이. 고깃집에 못 팔 것 같아요. 고기도 종류가 있잖아요. 돼지고기. 냉동삼겹살. 아, 냉동삼겹살. 맛있겠다.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진짜? 맛있나 보다, 사람 많으니까. 제가 춤을 춘다고 했잖아요. 네. 제가 짠 안무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춰보실래요? 아시는 억지만 해보겠습니다. 네.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어, 되게 치명적이시던데. 부끄러웠죠, 많이. 미션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준 것 같아요. 숙여서 웨이브를 한번 위로 해주고. 웨이브를 못 하는데 이거 맞아요? 완전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 9, 10 정도지 않을까. 내려주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잠시만요. 다시, 다시. 숙여서, 그 다음. 웨이브를 치고. 하나, 둘, 쿵. 춤에 호질이 많이 없어서. 다운스러웠어요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진짜 어려웠어. 조금 어려운 걸 선택해서 다 하셨을 것 같은데. 맛있겠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는 거였거든요. 저 한 것 같은데? 100초. 100초. 같이 100초 한 걸로. 와우. 와우. 네.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페스티벌을 갔는데? 제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. 상관이에요. 상관이에요. 조금 상처? 조금 서운했어요. 저 어딜게요? 네, 맞아요. 어때요? 레몬 보면? 아, 그냥 너무 멋져요. 저는 약간. 딱 봤을 때 뭔가 어떤 느낌이에요? 되게 강렬하다? 다른 거는? 춤 출 때 눈빛이 진짜 좀 섹시한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미션 성공. 저는 미션이 같이 놀자. 같이 놀자? 아, 같이 놀자 했어야 된대. 아유. 몇 점이세요? 30점이요. 드릴까요? 근데 제가 59인 따면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딸게요. 어, 3라운드 미션. 스킨십으로 상대의 심박수를 20 이상 올리세요. 벌써 뛰는데? 잠깐만. 너에. 상대가 좋아하는 스킨십 중 하나를 지금 해주세요. 손잡기, 안기, 뽀뽀. 어. 그러면 볼 뽀뽀를. 실례합니다. 뭐야. 놀래켜주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. 잠깐만. 이거 끝나는 거예요? 많이 놀라셨는데. 네,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어우, 깜짝 이런 게 아니라 신고했죠? 어우, 깜짝이야. 약간 그런 느낌.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가져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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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겼네요. 검색 잘하세요.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? 뽀뽀이십니다. 검색 잘하세요. 하나만 물어봤는데요. 네. 오늘 저랑 좀 어땠나요? 음, 재밌었어요. 설마 그게 끝이에요. 저는 제 성격이 그래요. 너무 마음에 들어도 말을 잘 못해요. 제가 먼저 선뜻. 알겠습니다. 사실 저한테 호감 있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. 기분 좋았어요. 운동도 하시면서 학원 강사도 하시고 부지런하게 사신다 해야 하나? 그 모습에 좀 더 호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설레서 좋았습니다. 네. 저는 처음부터 호였기 때문에 에어칭이 스토리아